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온마음님의 요청으로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다 들어오다는 가다 오다의 의미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올려놓은 가다 오다 나가다 나오다 또 올라가다 올라오다 내려가다 내려오다 이런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말도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핵심은 가다 와 오다의 차이점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제가 미리 올려놓은 가다 오다 영상 꼭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관련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우선 이 들어가다 와 들어오다의 차이점 어떻게 구성된 말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다 들어오다에서 이제 가다 와 오다는 기본적으로 가다 오다 가지고 있는 의미 즉 가다는 화자에게서 대상이 멀어지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또 오다는 화자에게 가까워지는 경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다 오다의 차이점이고요 여기에 들다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들다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어떤 공간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향하는 것 안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들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것 들다라는 말이 가다 앞에 붙는 것 오다 앞에 붙는 것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들다라는 말이 공통적이고 이 두 개의 말을 구별하는 것은 가다 와 오다 즉 화자에게서 멀어지는가 화자에게 가까워지는가 이 차이로 들어가다 와 들어오다의 의미 차이가 확정이 됩니다 자 예문을 들어봐야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자 회사에 들어가다라는 말은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안과 밖이죠 들어가다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것 들어가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다라는 것은 회사의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안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들어오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밖에 있는 사람이 군대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군대에 들어오다라는 얘기는 화자는 말하는 사람 화자는 군대 안에 있어요 군대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이 군대 안쪽으로 이동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이거는 입학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어린아이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구성원이 되는 그 학생이 되는 것을 말할 때 들어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어올 나이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있고 학생이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이러는 경우에 들어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다라는 얘기는 밖에서 저쪽 안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들어오다라는 거는 저기 있는 내가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속에 들어가다라고 얘기하면 화자가 물 밖에 있어요 물이 있고 화자가 물 밖에 있다가 물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오다라는 얘기는 물이 있으면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화자에게 가까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속에 있는 화자에게 밖에 있는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 그럴 때 물속에 들어오다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집에 일찍 들어가세요 라는 얘기는 화자가 집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런데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집안 식구들이 집 안에 있으면서 빨리 와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들어오세요 이럴 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또 마을에 전기가 들어갈 것이다 전기가 들어가다라는 얘기는 마을 안에 전기가 공급이 돼서 불이 켜진다거나 TV를 볼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관리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을에 전기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 입장에서 안에 내가 있는 곳에 전기가 오는 거죠 그럴 때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건은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들어가다 멀어져서 어떤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동하는 것 그건 들어가다 내가 안에 있고 내 쪽으로 누군가가 이동해 오는 것 그것은 들어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일정한 범위나 기준 안에 소속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 이 두 개의 말을 쓰는데 들어가다는 것은 화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고요 들어오다는 것은 화자가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경우죠 그래서 주관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21세기에 들어오다 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21세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왔다 이럴 때 들어오다 또 정상에 올라서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다 라고 해서 한눈에 다 서울 시내의 풍경이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21세기에 들어가다 나는 21세기에 소속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고 한눈에 들어가는 것도 내 눈으로 가까이 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갔다 라는 말은 쓸 수 없어요 반면에 고전에 들어가는 작품 이거 포함된다 라는 얘기죠 고전에 포함되는 작품 이렇게 해서 나는 사람은 고전에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경우 나를 포함하지 않고 하는 말은 들어간다 를 씁니다 고래는 포유류에 들어간다 고래는 말하는 사람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들어간다 라고 쓰고요 고전에 들어오는 작품 이럴 때 들어오다 라는 말을 쓰는 것 어색합니다 자기를 포함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 들어가다 라는 거는 화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들어오다는 화자가 포함된 경우 즉 화자가 내부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 주로 씁니다 자 들어가다 와 들어오다는 서로 상반된 의미로 주로 쓰이는 경우가 특히 지출과 관련된 수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가다 라는 말은 돈을 썼어요 지출했어요 라는 의미고요 들어오다 라는 건 수입이 생겼어요 나에게 돈이 생겼어요 이런 뜻이에요 결혼식에는 돈이 적잖이 들어간다 이거는 돈이 많이 사용된다 돈을 써야 한다 돈이 지출된다 라는 말이에요 또 번돈 중 대부분이 이자 갚는데 사용된다 지출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달에 교육비로 들어간 돈이 교육비로 지출된 돈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다 라는 돈과 관련해서 들어가다 라는 말을 쓰게 되면 돈이 지출됐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수입 나에게 돈이 생겼어요 라는 뜻이에요 추기금으로 들어온 돈 다른 사람들이 나 축하한다고 막 돈을 줬어요 그래서 나에게 돈이 생겼어요 이럴 때 들어왔다 라는 말 쓰죠 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적다 여기서도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반대말이죠 들어온다 의 반대말 나가다 입니다 이런 경우에 들어오는 돈 수입을 말하고요 나가다는 지출을 말합니다 지출을 의미하는 게 나가다 들어가다 뭐 이런 말이 모두 쓰이니까 이런 경우 좀 어렵죠 또 이번 달에는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큰 돈이 나에게 생길 거에요 라는 의미로 들어오다 라는 말 씁니다 들어오다는 수입 들어가다는 지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들어가다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상태나 시기가 시작되는 경우 들어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협상에 들어가다 이런 말은 협상을 시작했다 라는 말이고요 내일부터 새 학기에 들어간다 새 학기가 시작된다 라는 말이에요 이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가동을 시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경우 들어가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들어오다 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또 안에 삽입되는 경우도 들어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 그러면 그 책 속에는 그림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 거에요 들어가 있는 거에요 또 그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는 것 집어 넣는 것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적당해 보인다 이럴 때 들어가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럴 때 들어오다 왜 사람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것이나 의미가 이런 경우에 쓰일 수 없으니까 들어오다 라는 말 쓰지 않아요 또 들어가다는 물체 표면이 이렇게 묵묵하게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다를 씁니다 움푹 들어간 볼 여기가 살이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움푹 들어간 볼이라고 여기가 볼이니까 살이 빠지면 살이 찌면 여기가 이제 통통해지죠 그리고 살이 빠지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움푹 들어간 볼이에요 그래서 오목하게 되는 거 또 고생을 많이 했는지 눈이 쑥 들어갔다 그래서 눈이 쑥 들어간 느낌 피곤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또 접촉사고로 차 앞부분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 안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경우 우묵하게 표면이 이렇게 파이는 경우 이럴 때 들어가다라는 말 쓰는데 들어오니라는 말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지요 또 어떤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경우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한때 행정수도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막 의논을 하고 저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논의가 싹 사라졌어요 그럴 때 쑥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언제부턴가 유행하던 미니스커트가 쑥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미니스커트가 막 유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입지 않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싹 없어졌을 때 들어갔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럴 때 들어오다 라는 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답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풀어 보세요 자 이제 저하고 맞춰 보실까요 제가 너무 빨리 나타났다고 지금 화나신 분 안 계시죠 잠깐 멈춤 해놓고 문제 다 푸시고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 누르시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 그 회사는 우리 손에 그러면 우리 손이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이 오는 거니까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니까 또 우리 회사는 그들 손에 그러면 그들 손이면 저쪽으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은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면 들어오다 멀어지면 들어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서류가 적의 손에 적의 손에니까 멀어지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또 반달곰이 겨울잠에 들어가겠죠 반달곰은 말하는 사람과 무관하잖아요 객관적인 상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해야 되죠 전쟁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때 들어갔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 답이 전부 들어가다만 됐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다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다 그런데 그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데 화자에게서 멀어진다 그게 포인트고요 들어오다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데 화자에게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다와 들어오다는 일정 범위 또는 그런 기준 안에 소속되거나 포함된다 그런 의미로 쓰일 때 들어가다는 것은 화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들어오다는 화자가 포함된 경우 그래서 들어가다는 대체로 객관적 상황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어오다는 것은 화자어를 포함해서 주관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또 들어가다는 것은 대체로 지출 들어오다는 수입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새로운 상태나 시기가 시작되거나 삽입이 되거나 물체의 표면이 우묵하게 되는 것 또는 어떤 현상이 드러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는 들어가다만 쓰고 들어오다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과 더불어서 가다 오다 또 나가다 나오다 또 올라가다 올라오다 또 내려가다 내려오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미 올려놓은 영상이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상 함께 볼 수 있도록 많이 입소문 내주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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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